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너가 더 이쁘다 걔 그냥 두개 봐! 야! 야야! 천국 닫고 닫고! 왜 이거네? 혜리야! 너 민협이 아닌다. 잘도 오래간만이야. 나 누구인지 알았지 그냥. 승진이 형님과? 어깨 어깨 어깨. 나 대학 가기 전에 해봐시나? 거짐 한 10년 만에 보는 거 다 알았는데. 여기서 가 점수다해. 걔메이 너 물내기 때 봤을디. 잘도 컸죠? 야 너도 이제 자기가도 돼 기억해. 잠시만요. 아니 너 서울에 같은 소문들어신데 어떻게 여기 계시는게? 저 여기 간장 아니고 가게. 아이고 그냥. 그럼 너 잘냈지 잘냈지. 야 이 부러우시 호라만 해주라. 아이고. 혼자나 쟤는 고개가 딱 떨어져고 그러는게. 저기 강네잉. 머릿고기요. 아강바령 해그네. 이 맛저버리 혼두션에 가져오라게. 여기는 도감 어린이 주는건데 어떤 줄지 모르겠다. 아유 강네잉 잘 고라보라기란. 일단 고라보기. 어어 오케이 오케이. 너 빨리. 에에에에에. 고기만 먹지 마라. 그 고기만 먹지 마라. 고기만 먹지 마라. 고기만 먹지 마라. 아유 고기 잘 쏠봐졌지. 아유. 삼촌. 저기서 고기 좀 파양 달라는 행수다. 누게가? 저기 넋둥불교하는 승진이 형 거지. 야, 이 니선이 저 등에 업은 물나기나 팔씬나 탈망이나 똑같은 혼상이여. 정해서 이거 촐린 귀기들 부작하지 않게 갈라줘. 에이, 조금만 챙겨줍사. 강은혜 경고를 아예 주는 대로 먹으래. 경은부, 먹고 정하면 인혁이 왕은해. 도감어른, 아강발 호나만 주시면 원희의 식구다. 영희도 모자를 판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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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이런 데 탁 바꾸네. 주로 만나뵙게 되면 반갑습니다. 나는 신랑 친구 승료된 행수다. 요번에 결혼 해분한 나신따랑 관심 호소를 꺼줍사이. 어, 김아씨. 나도 결혼이신디. 간신 끄는 건 좋은데 이 수건을 비싸게 사줍사이. 야, 김경아. 어? 너 아기 어몽 여기 오면 되나? 어? 아기 어몽은 이런 데 오면 안 돼요. 범죄, 범죄. 그건 범죄. 야, 그거 체포해. 어? 체포해 그럼 그냥. 고마워라, 고마워라. 나 인사하 금해. 나 이번에 부신랑이 구해. 이름은 신양이라는 놈시다. 반갑시다. 반갑습니다. 아, 분위기 좋다! 저는 지혜랜 행고에 어, 그 남자친구는 업고에 어, 그 또 뭐냐? 아, 취미는 독서구에? 어, 야이 부사용하네. 야이, 너가 취미가 독서라. 야, 나 이 평소에 너의 체인은 반한적이었다. 야이, 무슨 소리, 무슨. 혹시 너 부실한데 반해? 야, 야, 좋은 거 아니라이. 반한 거다. 아, 하여튼 반갑시다. 네. 근데 우리 신랑이랑 신부 러브샵 봐야 될 거 아니까? 아, 당연하지. 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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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이고, 차네. 찰도 지켜줬죠. 야, 좋을 때야. 야, 잔칫날 사. 세시방이형, 세각시델이형. 야, 오늘 사. 그 사람들 날라니라면서. 맞다, 맞다, 맞다. 저기서 누마한테 결혼한가서 다행했죠. 형가, 다음에 지혜에서 잔칫을 해볼까? 야, 결혼 빨리 시켜. 무시가씨 좋거든, 이게. 여자만 고생하죠. 그래, 그래도 요새는 짱 만나면 그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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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ing. 아이고, 요새는 안 된다, 밖아, 확 확 확 확 확 확 확 확. 감독독들 stap, Пот입니다. 거긴 개 murder person, holds the talk to you. 아주 Poseidon. 아니, 노래도 있잖여. 연애는 뭐죠? 최수죠. 결혼은? 선택. Marc bon Mark입니다, 그 הא׸. 본인이 이제는 Son Ми maternal inform practitioner Institutine Sonoma Kim , 정성껏 준비한 손수건이란 하영돌 사줍사에? 아이고, 그거 얼마꺼 안꺼워? 인혁한텐 안팔거나 걱정맞어 나 손수건 사줍사 맨입으로는 안되고 부신부 노래나 한번 들어보카 마씨 아이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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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놈은 나가 못할거다, 앙수가 노래가 맘에 들면 사고 아니면 그냥 밥이나 먹었구나 참고로 나 봉투가 제일 두두커의 맛잉 개민 한번 불러보카 마씨 일부러 안웃는거 맞죠?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거 맞죠? 좀 좋아라이요 노래 부르는 아이는 지혜 아니라 지혜는 결혼 빨리 뭐가 좋은 밑에 허당보나 제일 열심히 해준게 아이고, 얘기해 지혜가 어멍달망 흥엽고 미술하게 뭐냐 뉴욕 나야 둘이 둥실불고요 빠져나져나 담밤에나 참 사랑이롭구나 성님들 노래만 나오면 어깨춤이 둘싸불싸라 알기만 해 잘 주지 말라게 도성이미우 양 민유 가수 가수 왕년에 헝가가 됐잖아 대단하게 대단하게 고기를 고기의 마주 이거 없인거 이건? 아이고 도감 삼촌인데 먹고 싶은 계기 있으면 직접 한 고르는 해나 왔어당게 아이고 하영 먹으면 맛없나 호소를 조경 먹어야 맛좋죠 아이고 삼촌 야 격먹고도 뭐냐 에게 너무 맛좋아 개건이 노래를 하나 춤을 추나 한번 해봐 나 그거 부면 뭘 출지 결정할거면 삼촌 나가 전국노리나 출신하니까 하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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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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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춤을 추고 있는 삼촌 아싸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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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사람스러운 나의 삼촌 삼바 삼바 race 다 다정양реван 국 먹으나 절망 먹으나 봐봐 에이 이놈의 nim기 되기도 좋은데 삼바 삼바봐 삼바 삼바 삼바마 손님들 잘 치러지래 아이고 아휴 개 pack보다 손님들 하영 흥 appreciate 아휴 송아서 송아서 에게 네 밥은 먹으시냐 아이고 누구 incentives 밥 안 먹어도 배푸도 다 왔다. 배푸도 다 왔다. 그게 주방에. 야 이거 잘 숨기라. 빠져나올켜. 자동이체가 다 하오다. 아이고. 요새 시식이라. 맞아. 아이고. 캔디 삼춘. 은철이형 은임이건다. 안보염수다. 아이고. 은임이니. 요새 막 잡사이리 행피니시 바쁜 생이라 나게. 아이고. 아이고. 육지사람때 들었지만은. 캐도 아시가 결혼햄신디 왕 인사다주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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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이. 일 반박 정신없다. 아이고. 아이고. 은임이가 갈라져도 경훈이신 아이라. 맞아. 맞아. 아이고. 괜히 은임이 피부 완전 곱다게니. 서울물목은 경험시냐. 누게가 보면은 은주 언니아니랑 은주 아시래라크라. 학생담따기 학생. 잘 났죠. 잘 났어. 아이고. 곱다거니. 통골아 좀 고맙수다예. 저기. 야 나 안친이 쭉부터. 막 이러저러서 살핀거라. 야 경헌디. 야 이거 안보여. 아이고. 야인. 아시 먼저 보내진 흔한. 야 몸이 아니좋아. 아니왕신가해지게. 야 경헤도 얼굴 보나 반갑다야. 야 경헌디. 네도 시집가 살까니까. 혼자 벌어먹을 수 있으니 무사 결혼을 합니까예. 아이고. 여행도 다짐은 재미지게 사나예. 다시 걱정 호돌맞서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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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나구나 벨 나죠. 야 요즘 아이치가 탁 남신게. 아이고. 아이고.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내 모습 떠오르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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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배 밑에서 내 모습 초라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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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그만 좀 합사해 우리끼리 좀 놀게 저분이 어떻게 해? 아 저분이? 내가 알기로는 친구 언니로 알고신디 요번에 서울에서 이렇게 막 하는 바빠구나 무덤데네 쓴데 여기 딱 온생이여 엄마! 엄마! 언니 좀 데려 나가 아이고 멍하게 아이고 멍하게 아이고 누가 부사 이기랑 헛검신이게 아이고 멍하 아이고 야 미안하다 야 온생잘게 아시잘지 언니가 곧 도실덕에 이소놔서 이거 미씨로 얘기해 빨리 나 아니 나나 분위기 닿지않네 네가 분위기 닿아 정신이없게 도실덕에 이놔서 이거 성문 났게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아이고 이 분시 오신거사 니가 부사 그니가 노람시니? 어이 분시대가리 오신애기야 아 원래 이런날은 언니형 동생형 고치 놀아주는 거라마시니 아이고 이 곧보신거사 어떤 어미 졸거니게 어떤 어미 졸거니게 어? 오빠 어디? 어? 아이고 멍게나 아이고 은철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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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철이 와시냐 네 신부 오라방인데 와 사주기 아이고 잘났지 아이고 아이고 잘났지 아이고 아이고 잘났지 잘됨죽에 아이고 그거는 니네가 걱정 안해도 된다 아이고 그거는 니네가 걱정 안해도 된다 형한테 꼬리툼? 저취해보염이신니 이게 어떤 아이고 아이고 아 힘들어한 생이여 네 신나 재준이 어몽디형은 완전 갈라져버렸으냐 맥겨라 갈라사면 이제 완전히 갈라사는거죠 이제 반창만 갈라지는 것도 있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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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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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라 아이고 사업 안되는데 잘 안된생인데 아니 잘되시믄 마을에 소문이 쫙 나실건디 개나니 이혼 오지마라 어허가방 좋건데 살지마는 이혼이 형 혼자 살지는 안아 막 힘들엄실까라기 아이는 어떤 일든 재준이 어머니 키움신가 병임수 대주게 꼬락살려 혼하게 애기 휴가지게 생겨시나니 아 개나니 아 우리 왔쇼 우리 왔쇼 아이고 오신디야 고생 많지 멀리서 오진다나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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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불경기에 개나니 얼마나 다행인것 그렇게 진짜로게 근데 왜케 나도 원래 퇴직했죠 기꺼야 응 지금까지 막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시나 이제는 호급 여유가주먹 살진 인칭내리왕 어머니 형 집이 강 돌고 먹고 커당형 어머니 보소하시냐 아이고 잘해 수다게 어머니 너 어떤 정정하지 기억해 이 보라게 아직은 청춘이여 놈이 정정해보나 이제라도 뭐 좀 해보카 시집을 가보카 어떤 생각했죠 경없어 아이고 기꺼 아이고 경헌한 어머니니 늑지도 않은 행운해가 막 정정하신거 달만한씨 아이고 개나지만 명안이 집이시냐 명안이 아까 헛설전이 신부집 가신디 저 나라도 해보카 아이고 아이고 말라말라게 지금 딱 졸어오실라인디 헐리 다해지면 들어올거에요 걔 금방 온다 명안이야 막마심 어머니 오셨수다 아 이리올검 내다 몹쓰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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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으라 아비형 구기형 뽕끌랭이 먹어서 기운도 나고 탈도 안나고 커는거야 결국 애기 형 형 형은 어떤 연락해보시냐 밥 먹는디 가위만 안푸데 형 속아 아이고 소문인들어보는 친정형 아니 친정 가게일 도우멍 사는거 다만게만은 야 형에도 투가지사 헐라삼이 남이지만은 니네 사이에 재준이게 아이가 이신네게 그러나 두인하고 뭐 시구 홈보식강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 지금 돌아보고 거라이 알았냐 나 알아먹구나 아이고 아이고 요새 뭐에요 음식 음식이라도 해서 용돈 돕고 보내주고 걸거하니가 걱정맞아 어마어디에서 손 안 벌리커매 손 벌리나 안 벌리나 이젠 지금 돈도 어쩌다 다 포라그러네 금오고 무사고 폰땅은 그처럼 금오고 울라니 그뒤 또 질내나 질내나니 나가이 요새 살지 못해 겨 어마어마 인사들 하도 흐른 통해 아니 견아 그거 포라그랑 나를 보내준게 고마웠다 오빠 그때도 마지막 군만 해줘서 그게 그 사업 성공했을거 아이고 미시겄다 야 이 말려놓은 좀 오라뇨 어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참 그 허리 혹곱용 폐우진은 참 아이고 콤마들어 저기 아이고 아이고 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마라게 저 사둔칩은 옛날 제주식 잔치하는걸 그대로 해놔 동네사람들 다 오고 그리가 재라하기 힘들었쯤 신 우리야 뭐 식당에서 하는거 뭐 뭐 하는것도 신 부지만 받으면 되는거 신 신 무사가 쓸데없는것에 목숨 걸으신거예 난 우원 보기 좋기만 해라게 우리 무사 저번이 저 지안이 볼 때 서울간에 호텔서엔 확취하면 난 난 막 섭섭 보고 부신 잔치하는거 다음주도 안하고 난 뭔 별로돼 그거 왜 호텔에 부상하신게 위신 도서구 얼마나 좋고 명안이 가인 어떤거는 홍원실이 떨이냐고 마씨 이그 정말로 나가 중학교 때에 전학가분한 가위하고 연락이사 끊어줬쥬만은 가위 둘일때 얼마나 지멋대로에다가 고집이 싸난 나인줄 아람쑤 어떤거단 가위를 가시아몽으로 만나신디사원 저 지난번에 안바수가 삼겼낼 때 마신 빵꾸냉 나오지도 않은거 에휴 완전 아 그땐 저 구축행 못나올 사전이 신앙경이실테고 그저 이제 사둔대고 할거는 서로서로 그 좋은점만 보고해야지 아 그 터렁번지 안나는 사람있어 다 단점이 누구나 있고 겨우 우리 저 며느리들 저 운중 가이드 얼마나 저 심성이 착하고 말도 굳수로 곱게 했는디 그런 며느리가 니세게 아 저 게라전아 오늘 명안이 잘 해무신가에 몇개 아게 무슨 다큰맥이 쫓아다니까면 어멍이 뭐 해줄거라 게민 막 술 한퍼맥이 아게 이런달 술도 먹고 커는거 저게 아이고 저더라 좀 쓰다니 걱정도 팔자 걱정도 아이고 아이고 겨우란 저 혈압 오르고 겨우란 신경쓰면 편안하게 아이고 뭐든지 다 좋댄 다 좋댄 아이고 아이고 저더라 저거 안돼 겨우 어이구 섬격이 섬격이야 참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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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주는데로 마시지 마라 너 경환아 내일 씩 어떠하자 어 어 경환아 우리 진짜 부담이다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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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우두리 큰 밥만 안포라도이 니 하도 그 펜션 내게 내래 그 밥 폴 자느씨냐 사업 자금만 안돼도 아이구 이제 시집가는 우리 운주이 가해 서울에이신 대학만 안 보내주라 그 대학 본회당도 남아져 본회당 남기만 해요 봐서면 몇 갠 더 샀쥬 어? 너나 그거 구해 낼거냐 대학 서울에 보내봤자 별거 없으다니 운주 시집도 자유가 하는거 다 르몬디 섭섭할 거 하나도 없을 거라. 야 고고픈 소리 하지 말라 운중하이. 아이고 스무살 다 떼용 대학교 가나. 안 해본 니 아르바이트가 어짜 안 해곤 아르바이트가 어서. 검액은 애인 졸업하나 취직 딱 했나사. 난 나도 모르게 구추룩 저축을 해라. 시집가면 혼수여 뭐여. 오히려 어멍 도와주도 가는 나이여. 난 니 처음 니 가희한테 볼 낯이었다. 그냥 해줄 건 이 잔치 가군 잔치 요거 오늘 요거. 어떻게 해줄게 어색하는 소리야 어? 상다리 꺾어지게 툴려주면 됐쥬. 섭섭할 거 없으다게. 여태껏 키워준 것만 해도 어멍어리 다 헌거라. 거먹어. 운중하 우리 집에서 쟤 호강 한 번 껍쓸게. 뭐라 봐. 뭐? 호강 하는 거라고? 어떤 경고라죠? 들었나? 뭐라 봐 보게 운사. 막 나가 호강 한 번 큰 거잖아. 어? 호갈락 탈 땐 철 웃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욕심부려실지 몰라구이. 나 철 들고나서는 그런 적 어서. 야. 두 사람 변신 없네. 아니 나 싸워농서 열리는 소리 문지답지 않을 거야. 개난말이야. 아이고 개배 이 좋은 날 무슨 일이니게. 누리가 좀 말려서 될 거 아니까. 성님 여기서 잘 모르는 강조 말려 없어. 야 나가고 나 말을 듣는 게 가인 애가 돼. 가인 애가 이 할머니들 듣는 야. 야 아방 초자 사켜. 야 아방. 야 너네가 아방들 초지하게. 아방. 야 어디 시집에 아방. 아방 어디 가지? 야 전날 하도 해그네 한 적 초자 뭐라기 저래. 어디. 야 가서 초청할게. 야 나 진짜 막 생활했구나. 키워. 너희 시집 가게 지나면 고락벌 안 와. 다 들어겠구메. 너. 너. 패전 얘기들은 영어는 거 잘못디. 무사. 어멍이 그거 포라 나야 중에 거만 아까우냐 무사야? 어 아까워. 너무 아까워. 나 호강이 땐 어멍. 그 돈이면 막 더 호강할 수 있었신디. 그럼 못해서 더 아까워. 무사. 아니 호강이라는 게. 어멍어멍이 너 제일 아까워 했잖아 이게. 그 이뻐봤지. 내가 얼마나 노력해신지 다들 몰랐지. 울도 울내서. 막둥이 넌 어멍어멍한테 잘해야 한다. 멀리 나가면 안 된다. 나 그 얘기만 듣고 살아서. 서울에 대학 붙었어도. 우리 집 형편 어려움도 안 와. 나같이 밥을 미. 어멍어멍 좋겠지 아무도 없이나. 아이고 우리 주야. 아이고 경혜 났구나. 어머니 겁도 몰랑해. 미안. 아빠가 미안하다. 어멍이 잘못이 어멍이 잘못이라니. 아니라. 엄마도 왜 알갖고 어서. 그 나가라는 그런 건 다 버릇이나. 나 그냥 둘이 때부터. 서울 강사일 생각 다 적어놨수다. 야. 그럼 서울 가고 싶으시면 어떤 거든 갔어야지. 이지왕 구부 곁에 있었던 생생대모. 이날 일이란다. 나 말썽 부리면 안 되는 착한 막둥이 나. 나. 나도 어디 오라방처럼 가고 싶은데 다 다니며 살고 싶은 것인데. 나 어멍아방 종끝에서 어떠하면 형체도 빈자리 안 느끼게 하고 실망시키면 어떠갖고. 나 이날 이때까지 그런 생각만 나온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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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좋아서. 생전 가본적도 없는 그 골프장 다니며. 무서워해. 바다 책 사는 줄 아는데. 야. 누가. 착한 명하려고 사는 걸 무사 우리 신디요. 오메. 우리는 스스로 착한 책을 절대 안 하메. 저도 경험을 살 거 같아. 아유. 아유. 조드라잔 안 대켜. 아 명한이야잉. 내일이 결혼식인데. 일찍 일찍 가서 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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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눅하지. 죽어서. 그러면. 나한테 몰아 줘야지. 아유. 우웅이 남자친구가 있어 남편하게. 아이고. 아이고. 여보세요. 영하니하벅마 씨. 나, 이 결혼 엎을 금해. 형아 앞서야. 아유. 잠시만. 아유. 이 결혼 한번만 더 생각해줍성. 아이고. 이가.. 이 지금 뭐 해. 무슨 Bagh의. 결혼을 엎는 거 다시 한 번만 해서 계속 써. 아휴, 너 민협이 아닌가? 나 누군지 알았지, 그냥. 감독님, 저 어디 봐요? 보고 싶은 사람. 나만 안 보면 돼요. 나시니가 꼴박, 꼴박하지 마세요. 어디 가버리시는 게? 야, 아빠. 존나 생겨야 돼, 귀여워. 잠깐만, 아빠 좋아할게요. 네, 좋아요. 한 번만 다시. 내가 이번엔 또 다 해. 너무 다 해. 너무 다 해.